지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최강은 좋구요 일단은 복층입니다 복층 복층이고 전기가 내려가 있네 제가 아마 1년 전 2년 전 쯤에 올렸을 거에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창문 밖의 풍경부터 봐 볼게요 일단 북향 이에요 북향 이지만 앞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아까 보이셨지만 엘리베이터 있고 현재 나온 층은 8층 이구요 옵션은 다 있어요 주방 공간은 좀 작죠 주방 공간은 마스크를 떼고 얘기하라 마스크 끼니까 말이 잘 안되네 계단이 있어서 좀 작죠 그래서 위에 복층 공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복층 공간에는 침대는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침대는 길을 한번 재볼까요 1m 80 이렇게가 1m 80이니까 퀸 사이즈가 1m 60 아닌가요 퀸 사이즈 매트리스도 들어가고 뭐 프레임까지 넣기는 프레임까지 넣으면 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트리스만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m 80 이렇게는 1m 80이고 이렇게 이렇게는 이렇게는 더 길어요 긴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은 저에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요 높이가 좀 무서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정도 높이가 무서우면 8층의 창문 밖을 볼 수도 없을 거에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복층이다 보니까 일반 원룸보다 높아요 천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 에어컨 같은거 키면 일반 원룸보단 당연히 공간이 넓으니까 좀 시원한게 일반 원룸은 한 30초면 30초면 추워지고 이런 복층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에요 그래서 다른 분이 유튜브에 뭐 복층은 뭐 별로다 안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복층의 장단점 근데 저도 복층 보다는 일반층이 더 좋긴 한데 요런데 한번쯤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살아봤습니다만 한번쯤은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계단을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게 귀찮아요 아침에 그래서 저는 그게 암튼 가장 아마 클 것 같고 가격은 500에 얼마였지 500에 75만원도 되구요 500에 75 1000에 70 2000에 아마 60까지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현재는 2000에 60 500에 75 요 사이 관리비는 77000원 좀 특이하죠 77000원 주차도 가능합니다 주차는 66000원 이렇게 뭐 왜 몇천원 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네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인덕션 주구에 드럼 세탁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독층 공간을 빼고 5m 27이 나오구요 가로는 3m 21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옷장 옷장이 하나 이렇게 있고 한개 반 한개 반 정도가 있네요 오늘 아까 걸어왔더니 머리가 엉망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500에 막 40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 가격이면 제가 살 겁니다 그 가격으로는 이런 집은 좀 어렵죠 누가 봐도 조금 그런 좋은 집들은 그래서 이게 뷰가 모든 절반은 이쪽 북향 절반은 남향인데 남향은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북향 호수가 더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정도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보시면